그 다음 ittr.ittr.method 이름은 filter하고 filterMap 이 두가지가 약간 map하고 비슷하지만 filter는 모든 아이템을 전달하는게 아니라 어떤 조건인 아이템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패스를 전달 안하고 그런건데 이것도 역시 예시로 보는게 제일 좋고요. 먼저 이렇게 100 of months가 있고 Rust 포맷 좀 할게요. 이건 더 보기 편하죠. 자 months가 있고 모든 뭐 December까지는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좀 필터링을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filtered months equals filter는 여고야 여고라는데 자 먼저 이렇게 months 이거를 intuator 이렇게 iterator of values으로 바꾸고자 그리고 filter filter는 이건 closure 가지고자 month라고 부르고 자 month 먼저 여기 그 type signature 좀 볼게요. 아 중요한게 이가. boolean. 그래서 true인지 false인지. 오케이. 그래서 month 만약에 긴것만 갖고 싶고 나머지는 필요없다. 그래서 month를 가지고서 month.lin 작은것만. 이렇게. 작은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필요없다. 그래서 filter를 하고서 그런식으로. 그리고 또 filter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번째 여기서 filtering 하고 오 잠시만요. filter 예시가 사라졌습니다. filter. 그리고 다시 한번 filter하고 month라고 부르고 그리고 month가 contains u. 그래서 이렇게 u 있는 것도 그것만 필요하고 짧고 이렇게 u가 있는 것만 가지고 싶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고 그리고 collect. backof 뭐 이거는 똑같은 거고 backof refsters. 그리고 뭐가 남았는지 이제는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조금. Сам laughs. 이렇게. 이렇게, June하고 July만 남았고 나머지는 버렸고. 아 이게 바로 필터. 그래서 필터가 거의 맵하고 비슷하지만 그냥 boolean만 나오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month를 전달하면 이건 필터가 아니라 map이고 mismatch types, expected bool, 이건 true 아니면 false를 기대했지만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true나 false만 나와야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filter map, filter map, 이거는 필터도 하고 map도 하고 이것도 좀 signature를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 option이 나오는 거고 일반 필터에서는 boolean 이렇게 true이고 아니면 false 그 중에 하나 그리고 filter map이라는 거는 이렇게 option을 먼저 주고서 만약에 sum이라면 안 버리는 거고 그리고 none이라면 그러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조금 긴 예시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시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company 이렇게 option string. 어떤 회사가 있고 회사는 당연히 이름이 있고 CEO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참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option string. 그리고 implement company. 먼저 이렇게 new function을 만들고서 name string 그리고 co string. 이거는 뭐 option string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상상하는 게 약간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empty string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매칭할 거고. 그래서 let's co equals match co. OK, co라는 스틸.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co는 none.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 여기 co라는 게 아무거나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ome co to string. 그래서 이제는 CEO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런 self-company를 아예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name은 확실히 있을 거고. name to string. 그리고 CEO는 이게 CEO 이것도 CEO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CEO는 이미 string이니까 그냥 CEO. 그리고 그래서 function get CEO. 이거는 self를 가지고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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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이렇게 CEO가 있잖아요. self.co.clone 왜냐하면 string은 이렇게 copy 타입이 아닙니까? 대충 회사 클론을 주는 거고. 이제는 회사를 좀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좀 많아서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그냥 company new 이렇게 스트링 두 개 가지고서 이거는 회사 이름 아 이건 아시죠? Umbrella Corporation 게임에서 나오는 나쁜 회사 이건 unknown 이거 Oventive 이거는 캔너린 회사 아직도 이 CEO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Red Headed League 이거는 셜록홈즈가 없는 거고 이건 셜록홈즈가 없는 거고 그리고 Stark Enterprises Tony Stark가 없으니까 잠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젠 드디어 필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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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CEOs 자 이제는 이런 VEC가 있잖아요 Company VEC 그 다음은 Into Iter 이제 Iterator가 됐고 자 필터맵 이것도 당연히 Clojure를 가지고서 그냥 Company 라고 부를게요 모든 Company 라고 부를게요 Company Get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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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필터맵도 필터맵도 이렇게 옵션을 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Sum 이거는 뭐 Sum 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None 그리고 필터맵에서는 만약에 None이 나오면 이건 필터링이 되고 사라지는 거고 Collect Str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는지 All the CEOs Debug 프린트를 해서 Name to String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거 Attempted to take value 이거는 괄호를 까먹었다 는 뜻입니다 음 아 VEC로 했어야죠 하나의 String으로 만들면 보기가 힘들죠 VEC 이런식으로 그래서 CO가 있는 아 CO만 아 이름만 보고싶고 아 이거는 없는 거고 이것도 없는 거니까 None이 나오는 거고 이건 필터링이 되고 그리고 Map Map 도 됐으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아 근데 없는 거는 이렇게 사라지고서 아 남아있는 게 이렇게 아 이런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Rust 다큐멘테이션에서 잠깐 볼게요 아 왜냐면 여기도 예시가 좋고 음 여기서는 이렇게 그 숫자 이렇게 스트링을 이용해서 숫자로 만드는 거고 만드는 거고 이렇게 s.parse ok ok 는 이렇게 옵션으로 바꾸는 거고 음 result 옵션으로 바꾸는 거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 그 closure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parse 로 해서 숫자로 만들려고 하고 아 옵션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거는 음 None이 나올 거고 이거는 None이 나올 거고 이것도 난이 나올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되니까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다음부터는 None 아 음 이거는 바로 필터맵이 편리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필터맵 없이 사실은 필터도 쓰고 맙도 쓰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조금 더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A를 해서 이대로 만든 다음에 먼저 map 아 먼저 parse 이거는 result 가 나오고 이건 OK일 수도 있고 error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하고서 이런 result 를 몇 개 필터를 해서 S라고 부르고서 그러면 OK 리조트만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OK니까 다시 map unwrap 하고 그러면 같은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만 뭐 연습하실 때 만약에 이런 조금 너무 길어졌다고 뭐 필터를 쓰고 필터를 쓰셨고 맙도 쓰셨고 너무 길어 보이면 그러면 필터맵도 괜찮다고 일단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